자 오늘은 218페이지 파트 7 4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41번 문제 보시면 올바른 조사를 찾는 문제가 되겠죠. 나카무라 군와 사시미, 자 밑줄 뒷부분에 타베 타가테이루 그렇게 나오고 있죠. 나카무라 군은 회를 먹고 싶어 하고 있다. 자 따위 앞편은 일반적으로 조사 가가 오지만 타가로 앞편은 어떻게 됩니까? 조사 오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41번 정답은 시의 오가 되겠습니다. 다음 42번 문제입니다. 42번 문제는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아시타와 큐지쯔 나누되 내일은 휴일이기 때문에 에가오 미. 자 동사의 맞서는 경우가 있죠.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조사는 뭐죠? 보기 뒤에 조사 니가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조사가 되겠죠. 그래서 에가오 미니 이 구점으로 되스. 영화를 보러 갈 생각입니다. 되겠죠. 자 다음 43번 문제도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에이가 와타나베 상호 시때 이마스까? 와타나베 씨를 알고 계십니까? B가 대답으로 하이. 자 어떻게 대답해야 되죠? 시때 이마스 진행형으로 대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만약 E의 부정으로 나왔다면 대답은 어떻게 되죠? 정답은 C의 시리마스행이 되겠죠. 동사 형태에 주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44번 문제입니다. 와타시와 카토 센세니 스이센조오. 나는 카토 선생님에게 추천장을. 자 문장의 의미성은 어떻게 됩니까? A의 카이테가 와야 되겠죠. 카이테 이타다키마시다. 써받았습니다. 나는 카토 선생님에게 추천장을 써 받았습니다. 즉 카토 선생님이 추천장을 써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5번 문제입니다. 45번 문제는 적절한 형용사를 찾는 문제가 되겠죠. 문제 보시면 카레노 쇼세즈와 이마다니. 그의 소설은 지금까지. 자 이마다니는 아직까지 지금까지라는 의미가 되겠죠. 아직까지도 문장의 의미성 A의 내즈의가 와야 되겠죠. 내즈의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변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즈의 인기가あります. 그의 소설은 아직까지도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되겠죠.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46번입니다. 46번은 적절한 형용동사를 찾는 문제가 되겠죠. 문제 보시면 카세와 소강 겨노 타스케가 나의 또 마따쿠 미에즈. 화성은 쌍안경이 되겠죠. 쌍안경의 도움이 없으면 전혀 보이지 않고. 다음 마따 도세 뭐 니쿠간데와 또 토성도 육안으로는 어떻게 보이죠. 카스카가 와야 되겠죠. B에 카스카다 라고 하는 것은 희미하다 미약하다 라는 의미의 형용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스카니 미에로 테도 닿았다. 희미하게 보일 정도였다. 되겠죠.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9페이지의 47번 문제입니다. 아사카라 노도가 있다이시 아침부터 목이 아프고 되겠죠. 세키모 토마라나이 기침도 멈추지 않는다. 도야라 카제오 자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감기 걸리도 어떻게 되죠. 카제오 히쿠가 되겠죠. 그래서 도야라 카제오 히 때 심하다라시 아무래도 감기 걸려버린 것 같다. 되겠죠. 자 다음 48번 문제입니다. 48번 문제는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네떼했다 아카자가 큐니 낳기 자 자고 있었던 아기가 갑자기 멈하기 시작하다 어떻게 되죠. 동사 맞성에 다스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큐니 낳기다시다.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되겠죠. 자 다음 49번입니다. 49번은 적절한 복합동사를 찾는 문제가 되겠죠. 문제 보시면 사이고마대 끝까지 자 밑줄 뒷부분부터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또이유커토와 라고 하는 것은 나니오스루니시때모 뭘 하든지 타현나 지칸토 도렬고 요시마스 대단한 시간과 노력을 요합니다. 그죠. 뭐죠. 문장의 의미상 B에 야리 토게루가 와야 되겠죠. 야리 토게루라고 하는 것은 완수하다 라는 의미의 복합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완수한다 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대단한 시간과 노력을 요합니다. 되겠죠.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0번 문제는 적절한 부사를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난카이모 흑슈시타느니 몇 번이나 복습했는데도 문장의 의미상 B에 도모가 와야 되겠죠. 도모는 도무지라는 의미가 됩니다. 도무지 자 다음 51번도 역시 부사를 찾는 문제가 되겠죠. 코노 후다쯔노 타테모노와 이 두 개의 건물은 주요 코조가 지가오까라 주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자 뒷부분 보시면 밑줄 뒤에 뭐뭐와 히카쿠데키나이 비교할 수 없다. 뭐죠. 정답은 D에 이치가이니가 와야 되겠죠. 이치가이니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일괄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치가이니와 히카쿠데키나이 한마디로 비교할 수는 없다.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보기는 해설집을 참고하시고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52번 문제입니다. 자 52번 문제는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닝겐와 토시오토르토 사람은 나이가 들면 되겠죠. 토시오토르 나이 들답니다. 뒷부분 카라다가 요아쿠나루 뭐죠. 일반적인 상식이나 진리 본성 그런 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모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뭐뭐인 법이다. 되겠죠. 그래서 카라다가 요아쿠나루 모노다. 몸이 약해지는 법이다. 되겠죠.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3번 문제도 역시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와타시가 지코쿠시다 자 바카리의 용법 중에서 뭐뭐한 탓에 뭐뭐이기 때문에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바카리는 바카리니로 나타내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와타시가 지코쿠시다 바카리니 내가 지각한 탓에 뒷부분 민나니 타이엔 메와코 가케떼 심었다 모두에게 대다니 자 메와코 가케루라고 하는 것은 폐를 끼치다 라는 의미의 관중 표현이 되겠죠. 모두에게 대다니 폐를 끼쳐버렸다. 되겠죠.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4번 문제입니다. 타카메노타마와 아브나이토 추위시 자 밑줄이 나오고 있죠. 높은 공은 위험하다라고 주의하면서도 문장의 의미상 역접을 나타내는 표현이 와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동사 마스영의 쩌쩌가 와야 되겠죠. 고에서 나온 표현이지만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추위시 쩌쩌 뭐 주의하면서도 다음 쯔 나게떼 심었다. 쯔이라고 하는 부사는 그만 자신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되겠죠. 그만 던져버렸다. 정답은 A의 쯌쩌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5번 문제도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55번 문제는 동사의 시제를 묻는 문제가 되겠는데 문제 보시면 아메가 자 다음에 바이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죠. 뭐뭐 했을 경우 B가 내렸을 경우가 되겠죠. 어떻게 됩니까? 아메가 과거형인 후따가 와야 되겠죠. 아메가 후따바이 B가 내렸을 경우 시아이와 추우시니 나루까라 시아 번 중지가 되니까 복구는 해야 돼 온갖 후 대모키코 내 방에서 음악이라도 듣자 되겠죠. 정답은 과거형인 C의 후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기시켜서 220페이지에 56번 문제입니다. 자 적절한 표현을 찾는 문제가 되겠는데 문제 보시면 신신노 시젠나 카츄도 리즈무어 심신의 자연스러운 활동 리듬을 코카 테키니 리오 스르노가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슈츄력 후 하키노 집중력 발휘의 뭐죠? 요령이라는 의미의 어휘가 와야 되겠죠. 몇 번입니까? 보기 A의 코츠가 되겠습니다. 슈츄력 후 하키노 코츠나노 대하루 집중력 발휘의 요령이다. 요령인 것이다. 되죠. 자 나머지 보기 잠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B의 마토는 표적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 C의 카테는 양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 D의 매도는 2003년도 10월달에 시험에도 한번 나왔던 표현이죠. 매도가 뭐죠? 목표 전망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57번 문제입니다. 콘카이노 케테니와 이번 결정에는 자 요번 하나의 관용 표현으로서 암기를 해두셔야 되는데 납득이 안가다. 납득이 되지 않다. 납득이 안가다. 어떻게 되죠? 후니 오찌나이라는 관용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C의 후가 되겠죠. 후니 오찌나이 토크로가 아르노데 이번 결정에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이지도 쿠아시 지저오 기이테미오 다시 한번 쿠아시는 상세하다 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죠. 상세한 사정을 들어봐야겠다. 정답은 C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58번 문제입니다. 타이헴 모시바케 고자이마센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타다이마 자이코오 자 재고가 다 떨어지다 어떻게 표현하죠? 동사 키라스를 사용합니다. 이때는 그래서 아예 한일 표현으로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고가 다 떨어지다 자이코오 키라스 되겠죠. 정답은 C가 되죠. 그래서 타다이마 자이코오 키라시 때 오리마스 현재 재고가 다 떨어졌습니다. 되겠죠. 자 다음 59번 문제도 2003년도에 출제된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코노시리오와 자 밑줄 뒷부분에 니요떼 분의 사례떼르노데 뭐뭐에 의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혼토니 벤니데스 정말로 편리합니다. 이 자료는 무엇에 의해 분류되어 있죠? 정답은 B의 카테고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자료는 카테고리에 의해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로 편리합니다. 되겠죠. 자 다음 60번입니다. 코나츠라이시고 또한 뭐 뭐뭐이기 때문에 다까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뒷부분을 먼저 보시면 야메타호가 이 까모시레나이 이런 일은 뭐뭐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까모시레나이 뭐뭐일지도 모른다. 되겠죠. 자 이런 힘든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그지그함이라는 의미의 코리고리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넣어서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힘든 일은 이제 지그지그하니까 그만두는 편이 좋을지도 모르겠다. 되겠죠.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61번 문제입니다. 키노 우에노 코엔데 여루 주지마데 맞돼 있다가 어제 우에노 공원에서 밤 10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죠? 문장의 의미상 뒷부분을 보시면 카노조와 코나깝다 그렇게 나오고 있죠. 그녀는 오지 않았다. 뭐죠? 문장의 의미상 끝내 결국 마침내 라는 의미의 부사 C의 토토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토토 카노조와 코나깝다. 결국 그녀는 오지 않았다. 되겠죠. 자 다음 62번입니다. 가코와 호오카고는 세에까 학교는 호오카고 뭐죠? 방과후가 되겠죠. 방과후 탓인지 세에까나 뭐 뭐 탓인지 그런 의미가 되겠죠. 토이렌이 히토카게모나쿠 화장실에 사람 모습도 보이지 않고 아타리와 주인은 뭐죠? 자 아주 조용한 모양을 나타내는 표현은 신토시데루라고 표현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A가 되겠습니다. 신토시데루 주인은 아주 조용했었죠. 뒤죽은 듯이 조용했었다. 되겠죠. 자 다음 63번 문제입니다. 자쿠넨소 대아루 호도가 와야 되겠죠. 젊은 연령층일수록 뭐 뭐 일수록 비교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은 호도가 되겠습니다. 젊은 연령층일수록 젊은 연령층일수록 지붕노 야리타이시고 또 주우시스루 케이코가 아루토 이와레루 자 지붕노 야리타이시고 또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주우시스루 케이코가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해진다. 아루토 이와레루 되겠죠. 정답은 비교의 정도를 나타내는 호도 뭐 뭐 할수록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다음 옆에 221페이지에 64번 문제입니다. 자 A가 타카다 군 와 마다 키테이 나이노 타카다 군 아직 안 왔냐 B가 대답으로 응 키노 와타시니 쿄 와 쪼또 타이처우가 와르일까라 응 어제 나에게 뭐죠 오늘은 조금 타이처우가 와르이냐 몸 상태가 좋지 않다라는 의미죠. 몸이 안 좋으니까 자 적절한 부사를 찾는 문제가 됐는데 밑줄 뒷부분을 보시면 아시다 코라레나이 까모시레나이 거기 까모시레나이의 밑줄을 그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까모시레나이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되겠죠. 어떤 부사와 호응이 됩니까? 보기 뒤에 모시카시다라가 되겠죠. 우리말로는 어쩌면 되겠죠. 즉 어쩌면 뭐뭐일지도 모른다. 모시카시다라 뭐뭐 까모시레나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D가 되겠습니다. 모시카시다라 아시다 코라레나이 까모시레나이 또 이때 있다케도 어쩌면 내일 못올지도 모른다라고 말했는데 되겠죠. 자 다음 65번 문제입니다. 65번 문제는 문법표현 앞에 적절한 접속형태를 묻는 문제가 되겠죠. 문제 보시면 시치와 시카와 신양이 키타쿠시다 오토토노 가오오 아버지는 늦은 밤에 귀가한 남동생의 얼굴을 자 밑줄 뒷부분에 나리라는 표현이 오는데 나리는 기본형 다음의 나리가 되면 뭐뭐 하자마자 되겠죠. 기본형 다음의 나리는 뭐뭐 하자마자 과거형 다음의 나리는 뭐뭐 한 채로 즉 접속형태에 따라서 의미가 변하는 문법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장의 내용상 뭐뭐 하자마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가오오 미루나리 정답은 비가 되겠습니다. 얼굴을 보자마자 도나리 즉했다. 도나리 즉해루라고 하는 것은 호통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호통을 쳤다. 되겠죠. 다음 66번입니다. 66번은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이만호 소울이가 지금의 총리가 뭐뭐 하든 뭐뭐 하지 않든 동사의 의지형 다음에 가 기본형 다음에 마이거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시가 되겠습니다. 이오우가 이오마이가 지금의 총리가 말하든 말하지 않든 유시 이라이 콘니치마데 니혼화 유사이레 오늘날까지 일본은 텐노우 추신토시다 코카데 아타노다 텐노우는 천왕이 되겠죠. 천왕을 중심으로 한 국가였던 것이다. 되겠죠. 정답은 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67번입니다. 코노 케이지반 와 이 게시판은 키오오 자 오늘로써 어떻게 되죠. 오 모 때의 공손한 말인 보기 비의 모지마시 때가 와야 되겠죠. 키오오 모지마시 때 오늘로써 해사 사세대 이타다키마스 자 해사라고 하는 것은 폐쇄가 되겠죠. 그리고 뒷부분에 사세대 이타다키마스는 하겠습니다의 뭐죠. 겸양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로써 폐쇄하겠습니다. 정답은 B가 되겠습니다. 다음 68번입니다. 독쇼와 닝겐토시대 독서는 인간어로써 신지쯄니 익히 자 아주 까다로운 문법 표현이 되겠는데 동사의 나의 형담에 응가타메라는 표현이 되겠죠. 의미는 어떻게 됩니까? 머마하기 위해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지쯄니 익힌가타메노 에네르기오 진실되게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미니츠켈루 히토쯄오 유코나 호호대하루 몸에 익히는 한가지 유효한 방법이다. 동사 나의 형담에 응가타메 머마하기 위해서 머마하기 위한 되겠죠. 함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69번 문제입니다. 워타시와 쿠라스노 다이요. 아주 간단한 문제인데 자격을 나타내는 표현 보기 비해 토시대가 되겠죠. 워타시와 쿠라스노 다이요 토시대 나는 학급의 대표로서 벤논 타이카이니 상카시다. 변론 대회에 참가했다. 되겠죠. 다음 마지막 70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70번 문제는 기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문장 전체의 의미상 뭐뭐만의 뭐뭔가 아니면 안되는 보기 뒤에 나라대화가 와야 되겠죠. 내용 보시면 덴시지쇼 나라대화는 타사이나 켄사쿠 기노 토사 시대 오리마스 덴시지쇼라고 하는 것은 전자사전이 되겠죠. 전자사전만의 타사이나 다채로운 켄사쿠 기노 검색 기능을 토사 시대 오리마스 탑재했습니다. 정답은 D의 나라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간단히 파트 7 선언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잘 정리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